사랑과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땅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파이팅 국민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네, 창조 예술의 일을 맞이해서 우리 KT로트 세계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파이팅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열심히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아름다운 시흥에서 우리의 대선배님들 명가요들을 요즘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가수들이 멋지게 불러주어서 더욱 아름다운 시흥에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 시민분들과 노래로 소통하고 하나되는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네. 자, 끝으로 다음 노래 또 들어야 되겠죠? 네, 마지막 가수분의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분은요. 가요계의 강한 남자입니다. 그러나 정이 철철철철 또 넘치는 남자이기도 해요. 그래요. 가요계의 테리오스 강천씨의 무대입니다. 그 놈의 첫 박수 반영해주세요. 아, 이분은요. 그 놈의 첫 박수 반영해주세요. 너를 보면 화가 난다 미워사단이야 그 놈의 첫 정끝이야 그 놈의 첫 박수 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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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봐도 울어봐도 모두신 어머님을 왕통에 불러오고 땅을 치며 동복해요 다시 모둘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세풍절에 지은 죄를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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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작심치고 부모에게 교동하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겠지요 깊이 용서하시고 이 대한민국 모두 모두들께 크게 확산을 주세요 손발이 터지도록 빗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자식의 금일 화양 달하시며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에 물러가셨나요 고생하신 어머니 고생하신 어머니 고생하신 어머니 고생하신 어머니 고생하신 어머니 고생하신 어머니 이름 passa